자, 다음 라운드는 노잼 리퍼블릭의 연정우 님입니다! 정훈이 형 은근 밑에 있어 라이노 전봇대 나와! 이 주인이 여기 있었네, 이 주인이 동네 부기야? 뭐야? 이는 세 번째야, 네 번째야 뭐야? 일찍 했어?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, 춤을? 파이트! 좋아, 입 막으면 좋아, 좀 퀸 맞게 좀 해드려 지팡이! 노인정! 노인정 형! 야, 이거 슈퍼라운드 이긴다 5, 4, 3, 2, 1 형, 두 위치! 두 위치! 두 위치! 형, 캔디라도 춰! 무대에서 노래가 탁 바뀌는데 무대에서 노래가 탁 바뀌는데 비트 자체 노래가 지주 씨 아, 이거 연정우 노래야! 연정우 쇠대야! 연정우 쇠대야! 연이 쇼, 연이 쇼! 좋아! 형 붙고 싫어 가! 형 붙고 싫어 가! 와우! 5, 4, 3, 2, 1 야, 물라이프! 파이프야! 파이프! 오버! 배틀 오버! 와! 슈퍼랑 다 이길 거 같아 이거 정훈이 형 세대 노래야 이거 정훈이 형 한창 놀 때 나온 노래야 우리 심사위원님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훈이 형 이기겠다 너무 옛날 춤이야 3, 2, 1 카드! 오픈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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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시어 엠브리퍼블링의 연정우 님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어셔에 얘가 나올 때 LA에서 놀 때 나오던 노래여서 신나서 추었는데 뭉클했습니다 정훈이 형이 이겨주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춤이라는 건 확실히 나는 모르는구나 오 마이 갓!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야 정훈이 형이 두 번 이겼어? 형 우리 자자 정훈이 형 두 번 지고 개인의 자존심을 위해 각 크로의 자존심을 위해 치열한 춤 싸움을 펼쳤던 노 리스텍 약자 지목 배틀 지금부터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는요 마네킹! 보지만 보지만 아쉽게도 1승 4패 스트릿 취침 파이터의 첫 번째 꼴찌 그루가 되었는데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마음이 살짝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 다음 평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노잼 리퍼블릭입니다 2승 2패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1등은요 3승 0패 맨패 그루입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우리 3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진다는 감정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이렇게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니까 재밌네요 대단하다 세대 교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선우 씨 리스펙합니다 선우가 가장 리스펙하는 댄스를 보여준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약 19년 정도? 춤을 춰왔는데 19년의 노력은 오늘 저는 이 부대로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춤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승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신 우리 빼빼 크루에게는 승점 5점 2등 하신 노잼 리퍼블릭에게는 승점 3점 마닝킹 크루에게는 승점 1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배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